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극상품 모아가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둘째, 시드기아 왕을 비롯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남유단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지난 23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내종 바벨론의 너부가네사를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간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올해까지 23년 동안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벌이고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 요하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였느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애돔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적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미를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밥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흐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으로 보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1차 포로인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2차 포로인 에스겔과 전문 기술자 1만여 명을 좋은 무화과로 키워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을 희망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은 바벨론입니다 그곳에서 70년간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하나님의 정국은 하나님의 자세히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많이 배워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